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문제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창세기 3장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정말 복음의 눈을 뜨고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복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뿌리되고 체질이 되어서 어떤 문제의 사실 현실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고 하나의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고 하나의 원하는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큰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요셉 같은 사람들을 봐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한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 세계를 살릴 응답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 때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랩산에서 다 포기하고 이제는 살인자로서 인생 포기하고 그냥 광양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아야지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로뎀나무 앞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포기하고 낙심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준비하고 시작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정말 보고만 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요 그냥 늘 살던 대로 살아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걸림돌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삶이 되어진다면요 그것도 축복이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가끔씩 문제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앞에 갖다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 속에 숨겨진 보아가 정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요 이 문제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야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 영적인 눈을 열고 정말로 이 복음 쓰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죠. 나에게는 최고의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라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어떻게 하면 눈을 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 영향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 전 발사사 왕은 죽고 지금 새로 다리오 왕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다리오 왕은 새로 명을 내리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전국에 통치할 고관 120명을 세워라 120명을 세우고 그 중에서 또 그들을 다 쓸 총리 3명을 세우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 3명을 세우는데 그 중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세워졌는데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다니엘은 그냥 뛰어난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훨씬 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식을 축복해 주셨어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축복을 받은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 살던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디서 와가지고 갑자기 왕의 친일을 받고 우리보다 높은 자리를 쓰냐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찾아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꾀를 꾸무고 막 꾸끈을 했는데도 나오래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찰을 하다가 나름 지혜가 생긴 거죠. 어떤 지혜입니까? 저 다니엘을 보니까 항상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저걸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한번 우리가 무너뜨리도록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참 당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 문제가 왔지? 왜 자꾸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지?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 영적인 눈을 뜬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다니엘은 무엇을 봐냐면 사단이 고도 전략을 다 깨치한 거예요. 아,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사단이 우리가 붙잡을, 내가 붙잡을 때 그 언약을 놓치게 하려고 지금 나를 속이려고 지금 대적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은 것이죠. 다니엘서 6장 7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의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나이다. 자, 총리들은요. 야, 이제 찾았다. 드디어 이제 고발할 건수를 찾았다. 하고 진행을 하는데 결국 그 속 배후에 모아온 사단의 깊은 전략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만약에 현실만 보고 아, 이 문제를 어떡하지? 만약에 당황했더라면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다니엘이 뛰어나고 왕의 진위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리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다니엘 한 명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나 기준으로 이걸 싸우고 대적한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약정 여러분들이 가진 상처 어떤 부분에 약할지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이 사람이 무너질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사단의 전략 앞에서 내가 한번 해보자 오기로 덤빕니까? 우리가 말씀 없고 언약 없다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기 기준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자기 배경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눈을 뜨고 사단의 전략을 정확히 본 거예요. 아 말씀 없고 언약 없어서 무너진 우리 민족인데 내가 정말 복음 붙잡고 기도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이 지금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답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는 눈을 연다면요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를 정확하게 봤다는 것은요 무슨 뭔가 나의 기준으로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 속잖아요. 현실에 현실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 속잖아요. 현실적인 인간관계 문제 앞에 속잖아요. 현실적인 경제 문제 앞에 속잖아요. 현실적인 어떤 육시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속잖아요. 하지만 나의 기준으로 본다면 속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약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요. 그야말로 최고로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처음부터 이렇게 인간을 속였습니다. 하와 속일 때도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 뭘 뺏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화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계속 목표가 한번 다니엘을 한번 힘들게 해볼까?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울게 만들고 석상하게 한번 만들어볼까? 사단은요 거기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슬퍼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단의 깊은 전략은 뭡니까? 저 사람의 믿음을 뺏자. 저 사람의 언약을 빼앗자. 저 사람의 사명을 놓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만들자. 이게 사단의 경계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답을 얻는다는 것 이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번 다민족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한 친구가 와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냥 몸도 아프고 일하는데도 문제하고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나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믿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항상 좀 이렇게 다민족 사역을 이런 게 있어요. 토닥여주는 사역을 아유 괜찮다 이런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가서 막 위로해 주고 가서 이렇게 막 도와주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예배 통해서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얻었대요. 그러면 다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를 보고 말씀에서 답을 찾았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우리 새벽에 나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답을 찾으셨다. 답을 찾고 아 내가 할 것이 언약 회복이구나. 내가 할 것이 이제 정말 기도 쓰고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다면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영적인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정확히 본다는 것은요 복음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이 왔습니까? 이제는 어떠한 시간표입니까? 오직 예수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내게 낙심될 만한 문제가 왔습니까? 이제는 뭐야?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나를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약한 세상적인 걸 내가 붙잡고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복음이 나를 낙심케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무너질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낙심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원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원약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의 원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가 왔다면 여러분들 내가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었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막 바벨탑 쌓고 나가는데 아무런 실패가 없었다. 그게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패를 맛보셨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쌓으면 안 될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올바르게 깨닫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바뀌어서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축복인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세요. 오늘 새벽에 나의 영적인 눈을 뜨고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응답들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를 보는 눈을 열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답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다니엘의 이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저는 그런 거 하는 거죠. 영화를 자화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 눈으로 한번 그려봐요. 다니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상황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문제 보는 눈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이 똑똑해요, 그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아, 딱 캐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다 계획하고 있구나. 아, 지금 하나님 계획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본 다니엘은 어땠을까? 아마 웃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지금 이제 중요한 시간표를 준비하셨구나. 당황하고 막 낙심되고 걱정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아마, 야,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다가왔다고 막 뭔가 흥분하지 않았을까? 막 가슴이 뛰면서, 그쵸? 지금 자기 민족은 우상우승비하면서 포로 되었는데 지금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뭔가 큰 사건이 터져야 되는데 아, 시간표가 왔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지금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 회복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언약 하나만 붙잡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되어서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거 하나 때문에 늘 항상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무수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표가 온 거예요. 다니엘 혼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들이 이 복음을 맛볼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것이다. 답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답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요. 문제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문제가 딱 터졌는데 답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요. 왜 당황합니까? 그렇죠? 당황하는 것은 답이 안 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나한테 답이 안 되니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매일 예배 전에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나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답이 돼야 돼요, 답이. 상황에 문제가 터지는데 답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 요즘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받아쓰기 하더라고요, 받아쓰기. 받아쓰기 제가 보는데 저도 틀리겠어요. 제가 1.5%나 한국말이 딸이다 보니까 받침 뭐 이런 거 제가 다 틀리거든요, 쓰다 보면. 그런데 우리 아들 틀려왔다고 해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막 이랬는데 와이프는 야, 50점이 뭐야? 70점이 뭐야?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어요. 갑자기 막 불러가지고 받아쓰기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 이거 보고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당연히 시험 칠 때 보고 쓰는 건 아니지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 이게 답이야. 아들아, 이게 답이야. 이것만 몇 번 쳐다보고 가서 시험 보면 돼.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한 번 생각하더니 오, 그렇네? 맞네, 이게 답이네? 하더니 이제 조금 하다가 아빠, 90점 받았어! 이러면, 야, 잘했어! 내가 박수를 막 쳐줬는데 여러분들, 답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다니까요. 왜 당황합니까? 답이 있는데. 여러분들, 답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둠의 해결자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아멘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 맞다면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 문제 앞에 하나의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답으로 붙잡고 기도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늘 하던 대로 무력 후 세 번씩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번 기도는 좀 더 흥분하지 않았을까? 늘 하던 대로였지만 이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늘 하던 대로 하겠지만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는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합니다. 증거로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죠. 답답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죠. 막 뭔가 답을 찾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답답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답을 찾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있는 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로 문제를 정확히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이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제는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면서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어요.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어. 그것보다 아쉬운 게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구나.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응답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잡아 죽인다는데 호랑이 굴에 넣는다고 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냐? 다니엘은 나를 호랑이 굴에 넣지 말게 해주세요. 가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어려움에서 날 도와주세요. 가 응답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뭡니까? 복음 놓친 우리 민족이 복음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렇죠? 언약 놓친 우리 민족이 이 사건으로 언약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해서 살 수 있고 복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회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옵니다. 20절 보니까 다니엘은 벌써 사자굴에 던져졌죠. 왕이 옵니다. 암절부절하면서 와가지고 야,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하했느냐? 22절에 보니까 당연히 구하했죠. 천사가 와서 그들의 사자의 입을 봉인했고 사자들은 나를 상하기 못했다고 고백하고요. 그래서 나는 무지해하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23절, 24절 보니까 돌려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 넣으려고 꾀한 그분들이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죠. 2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인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라 하였더라. 정말 대단하죠. 다니엘 한 명의 믿음의 정확한 문제를 보고 답을 붙잡으니까 온 세상이 지금 이제 이 왕의 명을 받들어야 돼요. 뭐라고 그럽니까? 온 세상이 다니엘 하나를 믿어라. 지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 하는데 참 우리 예원교회 대단하죠. 뭐 막 전도 여기서 다 해놓으라고 새신자들 오고 더 크게 지금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회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언약 붙잡은 한두 명이 모여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다니엘이. 지금 잡혀 죽을 상황인데 이 상황을 뒤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바꾸신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왔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거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언약 붙잡이기 받아랍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28절에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요. 그냥 한 명의 왕이 아니라 네 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피 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에 있던 일하던 삶 다 바뀌거든요. 죽이지 않으면 다 바뀝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형통한 자로서 세워나가십니다. 누가 형통한 자로 세워나가십니까? 문제를 정확히 보는 자.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의 답을 붙잡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언약 붙잡고 매일 승리하는 축복 누르시기 바랍니다.